동생분도 군대 갔다 오시잖아요? 갔다 왔죠 네 뭐 군대 갔다 온 저녁 직후의 모습 기억나십니까? 네 기억 안 나네 근데 일단 엄청 잤던 것 같아요 군대 갔다 와서 그건 뭐 하루 아닙니까? 하루 그렇죠 하루죠 뭐 한 달 잤겠어요? 하루 푹 자더니 그 다음날 군대 가기 전에 모습으로 완전 돌아왔어요 제가 보기엔 그게 두 달 정도 뒤인데 민텐씨가 지금 압축해서 기억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? 하루 만에 입대전으로 돌아가는 남자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? 한 두 달 걸려요 아닌데? 되게 빨리 뭐야 군대가 전혀 똑같잖아요 민텐씨의 그 기업 두 달이 삭제되어 있다 이런 얘기고요 일리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시고 배디는 뭐였어요? 저요? 저는 근데 갔다 오자마자 바로 좀 복학을 했어요 일단 타이밍은 안 맞았습니다 가을에 복학을 하는 게 맞을까? 왜냐하면 저는 7월에 군대 전역을 했기 때문에 바로 9월에 2학기에 가면 좀 타이밍 이게 악의가 안 맞지 않나? 이랬는데 그냥 반년을 그냥 보내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일단 복학을 해버렸습니다 되게 부지런하셨네요 보통 놀고 싶기도 한데 정말 영혼 없이 부지런하셨네요를 끄집어내신 것 같습니다 윤태지씨가 만약에 요즘은 2년이 아니죠 1년 6개월 동안 어딘가 딴 곳에 가있다가 이곳으로 돌아왔어요 유학이어도 좋고 절대 돌아오지 못하던 곳에 돌아왔습니다 일상에 복귀하면 뭘 가장 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? 일상을 못 누렸던 거니까 그냥 일상을 살 것 같은데요? 자고 싶은 만큼 자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고 정말 대답 짜내느라 고생하시네요 그럼 뭐해요 뭐 군대 관련이 공감해주기가 어렵습니다 아 그럼 뭐해요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? 생생창에 와 자동응답기세요? 아니 오늘 남이치는 없어도 되겠는데 자 하나씩 소개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신 것들 이인성님 선잠 자는 게 좋다 군대 전역하면 다시 군대 입대하는 꿈을 많이 꿉니다 그런 꿈을 안 꾸기 위해서 푹 자면 안 되고요 선잠을 자야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제가 40대 아닙니까? 네 40대도 꾸고 60대도 재입대 꿈 꿉니다 남자는 군대 한 번 갔다 오면 죽을 때까지 재입대 꿈을 꿔요 왜요? 왜? 네? 왜냐하면 인생에서 가장 군대 갈 때 충격이 크기 때문에 PTSD처럼 군에서는 모든 게 군셉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? 모든 그 기억이 그때 약간 끌려갔을 때의 느낌 이런 거 남자들의 무덤에 가는 소년들의 무덤에 가는 느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가끔 악몽으로 꾸는 거죠 악몽으로? 재입대래요 어? 나 40대인데 무슨 재입대예요? 해야 된대 근데 꿈에서는 그게 말이 됩니다 그 꿈 꾸면서 이건 꿈이라는 걸 인지하나요? 나중에 하죠 아 되게 나중에 와 진짜 내가 와 이런 나라로 바뀌었구나 막 이러면서 몰입하다가 궁시렁궁시렁하면서 또 가요 군대를 가다가 안 돼 또 가서 좀 이렇게 지내다가 어? 꿈이잖아 이거 이상한데? 꿈입니다 선잠잔랜 군대 꿈 더 꿉니다 그리고 세자형님이 계셨고 네 도르마무 거래를 하러 왔다 그렇죠 계속 꿉니다 잊혀질만 하면 한 번쯤 감사합니다.